가족의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간병지역, 간병파산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0세 이상 제가급여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같이 휘르륵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등급뼈 이용 현황이에요 네 5등급이죠? 5등급은 약 95% 자택에서 4등급은 약 89% 3등급은 71%죠 2등급은 47% 1등급은 36% 시설은 그에 비해 별로 많지 않습니다 1,2등급 받는다고 무조건 시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집에나 실버타운에 가 있죠 왜? 요양원에 가면 더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더 빨리 죽는다는 그런 설도 있고 답답하잖아요 아픈 사람들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보다는 집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1,2등급은 중증이기 때문에 솔직히 집에 누가 간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시댁 식구 아니면 친정 부모가 아닌 이상은 과연 형제자매 아니면 아들 딸들이 과연 간병을 해줄까요? 그러면 뭐니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간병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에 요양병원도 있겠네요 일단은 남성 같은 경우는 80세, 80세 빼기 71세 이거는 건강수명이에요 평균 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빼면 딱 9년밖에 없다는 거죠 딱 9년동안만 우리가 71세까지는 건강한 거고 약 9년까지는 몸이 아픈다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11년 이렇게 남성은 9년 여성은 11년 정도 아프기 때문에 간병이나 재가급여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우리 통계청에 의하면 22년도에 인구가 약 5,162만 8,117명이에요 특징은 59세를 기점으로 여성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85세에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 95세부터는 여성이 남성의 3배 정도 생존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연령별로 생존 확률은 70세 이상은 86%, 75세는 54%, 80세는 30%고요 85세는 15%, 90세는 5%예요 요즘에 아무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도 90세 이상 살 확률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징은 59세를 기점으로 여성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남성은 80세 여성은 86세 정도로 사는데 일단은 평균 수명이 그런데 우리가 72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지만 9년 정도는 아프게 산다는 거 여성은 11년 정도 아프게 산다는 걸 수치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다른 영상 간단히 2분짜리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료 인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등급, 인지지원 등급도 있고요 아버지 7세인데 보험료가 얼마 들까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절반 정도 저렴해요 왜? 여성이 평균 수명이 더 오래 살고 또 장기 요양 수급자도 70% 이상은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영상 보고 다시 만날게요 돌봄이 필요한 또 다른 가정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을 70살의 아내가 홀로 종일 곁을 지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90이 넘는 시아버지가 15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간병비 부담이 커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전국 치매 환자 수는 96만여 명 중증 치매 환자 1명당 한 해 관리 비용은 3,48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치매를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운데 약 75%는 전문 시설이 아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위기 가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복지망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간병지옥의 비극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병지옥 혹은 간병파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지금은 혼자서 그리고 부모님도 건강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가족의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간병지옥, 간병파산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들은 거의 다 치매보험에 치매만 가입을 했을 거예요 치매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치매만 보상이 돼요 치매만 치매만 보상이 되고요 또 치매로 인한 경증, 중증도 중증 근데 예전에는 경증이 돼서 한도가 또 200, 400밖에 안 됐어요 최다 보상받기 힘든 중증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생활비, 치매 진단비 그래서 지급 기준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CDR 척도, 1.1 경증, 2.1 중증도, 3.2 중증이잖아요 이 부분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동양이들, 라이나들, 웬만한 보험회사 추천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보험, 그래서 종합보장도 되고 그리고 질병, 상해, 재해, 재해가 남으면 지급 기준 그 나라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가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도 요양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예요 여기 보시면 요양간병 어르신을 간병하는 누가 책임을 줘야 될까요? 약 21%는 국가라고 얘기했죠? 75%는 국가와 가족이라고 했어요 요양병원의 간병비의 큰 편인가요? 매우 그렇다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지불한 간병비 월 얼마가 적정한가? 네, 25만원, 50만원 거의 30%가 50에서 70% 미만이에요 네, 이게 가장 높죠 50만에서 75만원 적정 간병비는 얼마나 월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몇 프로죠? 36%, 70%가 25만에서 50만원 이거는 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면 물가 상승률 대비 뭐 50만원에서 100만원 더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월 50만원 이상은 간병비가 든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간병비는 한 달에 400만원 이상 급여화가 제자리에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급여화가 어딨어요 정말 많이 지금 뭐 지금 많이 양호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건강보험 적용받은 의료비는 실비 처리하면 돼요 이건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실손이 보상하지 않는 요양, 간병, 복지용구, 센터나 요양원 특히 장기 요양식 발생하는 의료비는 과연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급여를 저 보험학이 추천하는데요 제가 급여의 종류예요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 받으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등급에서 5등급 하지만 요즘에 DB생명이나 동양생명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생겼어요 5등급 미만 시에는 45점 미만 시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인지지원등급은 거의 다 안 넣어들었어요 이걸 라인하는 예전에 이 자료로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없애자 자, 이제 국가에서 하니까 그래서 인지지원등급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 받으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감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렇게 6가지 중에 월 1회 그러니까 여러 번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85% 지원해주고 자기부담금은 15%에요 그래서 5등급 치매등급은 국가에서는 100만원 해주고 본인부담금은 16만원이에요 4등급은 뼈마디, 인공관절, 허리디스크 이런 부분들은 4등급 받게 되고요 자기부담금은 18만원 3등급은 국가에서는 135만원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고요 2등급은 148만6천원 자기부담금은 22만원 1등급은 16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은 25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이렇게 본인부담금 납입하고 나머지 등급에 맞춰서 한도가 조정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내가 방문 요양이든 방문 목욕이든 방문 간호든 이런 여러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내가 본인부담금 15% 납부하고 국가에서는 100만원에서 1등급 최대 167만원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여러가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에 이 6가지 중에 한 번만 이용해도 제가 급여해서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교양 누적 현황을 볼게요 노인 인구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17년도 약 730만 명 그리고 18년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21년도에는 890만 명 지금 24년도에는 약 9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전자는 벌써 100만 명이 넘었고요 판정자도 지금 100만 명이 수적이 넘었어요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9% 10% 10% 지금은 약 12%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에는 10%인데 지금 현재는 12%에 도달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장교양 판정자예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치매, 중부, 내졸증, 치매, 중부 이런 쪽이 57%를 지금 진단을 받고 있고요 약 16%는 관절염과 그 다음에 골절, 탈고, 뼈 마디 쪽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요양등급, 1호 등급 100명 중에 36명은 치매 18명은 내열관 질환, 15명은 장애 16명은 관절과 뼈, 15명은 요통, 자골통으로 지금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치매만 되는 치매 보험이 아니고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질병이든 상해로 몸이 불편하시고 뇌졸증, 중풍, 치매, 내열관, 장애, 뼈관절, 요통, 자골통으로 모두 다 정말 올 리스크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인 제가 보험이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뜨지 아시겠죠? 자 65세 전에는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에요 이 65세 전에는 이 21가지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교형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물론 65세가 넘으신 분들도 이 노인성 질환 21가지 받으면 거의 99%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장교형 등급을 근데 65세 전에는 이 21가지 노인성 질환을 진단을 받아야 되고 65세 넘으면 65세 넘으면 남녀노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제가급여 7가지로 함축적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2의 실손보험이다 왜?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보장이 되지만 요양원이나 혹은 제가급여 이거는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실손보험이다 두 번째로는 치매 생활비 보험이에요 치매는 치매만 되지만 제가급여는 치매도 되기 때문에 치매 생활비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간병인 보험이다 왜? 내가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 단기 보호했을 때 우리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와서 우리한테 치료를 하고 옆에 간병을 하잖아요 세 번째는 간병인 보험이다 네 번째로는 뇌혈관 중풍 생활비 보험이다 우리가 암 권리 확률 몇 프로죠? 33% 뇌혈관 심장질환 권리 확률 몇 프로예요? 22% 그래서 우리가 암 다음에 뇌혈, 뇌질환, 심장질환을 가입하잖아요 뇌질환 진단비 가입하면 좋겠지만 뇌질환 진단비 필요 없어요 왜냐? 제가급여도 뇌혈관 진단받으면 65세 전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뇌경색 IE60서부터 69까지 뇌혈관 진단코드가 있잖아요 뇌혈관으로 진단비 3천만원, 4천만원 받는 게 좋겠어요 뇌혈관 진단받고 장교양 등급 신청해서 매월 100만원씩 95세 주급대까지 매월 100만원씩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6천, 40년이면 4억 8천 이렇게 받는 게 좋겠어요 말해 뭐예요? 자 다섯 번째, 재해, 상해, 생활비 보험이다 내가 재해든 상해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면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방문 목욕, 방문 가도, 주야간 보험, 복지용구 이용해서 매월 100만원씩 받는 거예요 재해 상해보험이라고 해도 과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효도연금보험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가입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장교양 등급 받고 매월 50만원, 10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효도보험이고 연금보험은 내가 가입했는데 연금보험처럼 나중에 장교양 등급 받고 매월 재가서비스 매월 1회도 받으면 따박따박 재가급여 100만원씩 받기 때문에 연금보험이라는 거죠 상조보험, 주어세 사망보험금 나오니까 그래서 상조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년도, 22년도 3, 4, 5등급이 가장 많아요 3, 4, 5등급이 네, 봐보세요 자, 전체의 86만 명인데요 여기서 3, 4, 5등급이 전체 환자 중에 81%예요 82% 22년도에는 약 83% 그래서 21년도보다 22년도가 전체 인정자가 가장 높다는 거 1, 2등급도 물론 많지만 1, 2등급은 거의 중증이다 보니까 3, 4, 5등급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